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최근 과천시를 상대로 낸 신천지의 건축허가 의무 이행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과천의 본부를 둔 신천지의 대규모 종교시설 건립은 요원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막을 송주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신천지는 지난 2012년부터 과천시 중앙동 일대에 연면적 3291제곱미터 규모의 종교업무시설 건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과천시로부터 건축허가가 불허됐습니다. 당시 과천시는 신천지가 추진하는 건축물이 건축관련법 기준에 일부 부적합한 사항이 있고 주민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축을 불허했습니다. 과천시 처분에 불복한 신천지는 지난 2016년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건축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행정심판위는 당시 신천지 건축으로 인해 지역사회의 갈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막연하다며 신천지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과천시는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해도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신천지 측이 연면적과 건물의 층수, 건축면적, 주차시설 등 최초의 건축계획안과 다른 건축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것. 이에 과천시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천지 측의 보완 요구를 통보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계속되는 보완 요구를 받자 과천시에 4차례에 걸쳐 보완기간 연장을 요청했고 과천시는 이를 받아들여 올해 3월 말까지 보완기간을 연장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천지는 지난 4월 갑자기 감사원에 건축 보완 요구를 한 과천시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제출했고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건축의무 이행 심판을 다시 청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심판 결과는 달랐습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신천지 측의 청구에 대해 이유 없다고 인정됨으로 기각한다고 재결했습니다. CBS가 입수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서에 따르면 과천시는 신천지 측이 수차례의 보완 요청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신천지 측의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측이 과천시가 건축허가를 해줄 의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은 것은 신천지 측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와 과천시 교회연합회는 이번 행정심판 결과를 환영한다면서 종교를 빙자한 반사회적 집단 신천지가 과천을 성지화하려는 속셈을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